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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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입니다. 오늘은 성장책을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읽어드릴게요. 제발 저 집으로 와주세요. 아이로 예수님을 발에 엎드렸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소를 어서 주세요. 그러면 살아낼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이로가 함께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를 싸고 미로 따라봤어요. 그 중에서 11년 동안 낳은 아줌마님이 있었어요. 아줌마이 있는 가진도 오늘 치유비로 다 썼지만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뜸했기야 예수님을 따라 나는 예수님 몸이 손에 대었어요. 그러자 병이 바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자기에서 병의 꽃이기 꽃이기임에 나간 것을 느끼시고 아주머니가 대화하시고 계실 때 아이오 집에서 사람이 와서 들었어요. 늦었어요.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오는 너무 습봤어요. 주르륵 흘렀어요. 돌아가지 말고 믿기만 알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이오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서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을 울고 있었어요. 슬퍼 보이구나. 근데 이 여자 여자는 눈물이 검은색인데요. 아이오는 너무 슬펐어요. 내게는 조그만 1.5만 우리 아이가 살 때 딸이 죽었구나. 아이오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걸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방에서 나가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은 모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 보고 병범만 재리고 아이를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녀야 일어나야 사람들은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2살이 된 소녀가 즉 지 일어나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아이를 먹는 것을 좀 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로는 소녀 모르는 놀랍고 기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도 이야기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자기 점심을 나눠준 소녀 마태복음 식사량 여기 내 점심 도시락이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다섯 개와 외국이 동아리란다. 예수님이 말씀 듣다 보면 배고플 테니 친구들과 나눠먹어라. 소녀는 소녀는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갔어요. 소녀는 친구들과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메리트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선에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는 것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증거지고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필 것 같았어요. 제자리는 예수님이 와서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 어림이 새라도 점점 많은 훨씬 낫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리는 어떻게 마음을 줄까 기쁜 고심에 빠졌어요. 소녀는 예수님이 불과 목 지 못 거 뗐어요. 소녀는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에서 갖고 왔어요. 예수님은 도시락을 드리고 싶어요. 소녀가 말했어요. 제자는 소녀를 예수님이 대주고 갔어요. 소녀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어서 소녀는 작은 도시락을 하는 것을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점심 도시락을 들지 않고 예수님을 필밭에 앉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빵을 다섯 개가 다섯 개가 물꼬리 두 마리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도를 들었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떼어 주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 나눠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먹고 배불렀어요. 남은 종합들 모아보니 월투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소녀가 친구들을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셨어요. 잠시 소세약을 주셔서 고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소녀는 자기가 도시락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어요. 소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빙그리 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안아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보이비를 거래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물고기 도마리가 빵 5개로 사람들을 배부리 먹었어요. 배를 타고 호수 건면 점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줬어요. 제자들은 가는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를 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코드 건면 편에 있는 배를 따위 가려고 해요. 밀고기 도마리는 빵 5개를 가지고 있는 5천만 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버리신 예수님과 친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어요. 곧바로 바람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호수는 물건 아래로 비를 심하게 파도를 쳤어요. 호수 건너편에 번쇄가 했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애쓰는 놀이 지었어요. 놀이 저를 앞에 갈 수 없었어요. 파도가 계속 지자 내자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노적 뼈 먼저 쐈어요. 저 저것 좀 봐.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물 위로 뭔가 걸어오고 있어.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유랑이다! 제자들이 소리 질렀어요. 나야 겁내지 마. 물 빌을 걸어오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라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배를 오르지자 바람과 가는 제자들이 더 크게 눌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감진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물비를 걷고 바람을 잔잔히 하실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모르지 하나님 아들만 하실 수 인지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사람이 데리고 갔었어요. 베드로 야구부 그리고 야구부 동생 데리고를 높이 높이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한 예자가 물었어요. 오늘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겠지?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는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도 환원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섭었어요. 그러다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이야기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드렸어요.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총락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 곧 모세 곧 예수님의 곧 그렇게 세계를 세워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는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안 위를 덮었어요. 이 사안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 누가 말했어요. 너희들 그 말이 들어라. 그러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무서웠어요. 예수님은 얼굴 앞에 땅을 데리고 엎드렸어요. 제자들은 일어나서 거기 예수님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었 마크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인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